전국의 시인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강진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함수 특강 두 번째 드디어 촬영 들어갑니다. 1탄에서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언용도 학생들의 호응이 좋으면 2탄을 찍겠다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회사 측으로 항의기성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두 통이면 넘어가겠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통이 많이 오다 보니까 회사에서 거꾸로 나한테 요청이 왔어요. 좀 빨리 찍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두 번째 강의 저번에 약속한 대로 오늘은 절대값 함수하고 대칭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많이 기다리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약속한 대로 절대값 함수랑 대칭 함수 이거 같이 한번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랬죠? 특히 이 절대값 함수와 대칭 함수는 기본적으로 수학 1, 현재 절대값 대칭 함수 그리고 대칭 함수, 이 테마의 특징은 뭐냐면 문과 A형을 따지면 A형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1이나 기본적인 미통기 이렇게 적용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B형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1과 그 다음에 수학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적통 이 과정에 그대로 접목되는 과정이에요. 일단 함수가 나왔다 하면 전부 다 발휘됩니다. 절대값과 대칭 함수가 근데 이게 막상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하면 이 절대값을 잘못 배웠어요. 이 절대값 함수할 때 잘못 배워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문제가 그림을 준다든지 특히 함수극함 문제에서는 불연속 함수 나오면 얘가 잘 나오거든요. 절대값 함수가. 그럼 나왔다 하면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아예 못 푸는 거지. 근데 또 포기하기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점수가 다염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더 우울하죠. 그리고 수학 1에서는 지수로그함수 같이 나와버리거든요. 특히 로그함수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선생님이 이 절대값 대칭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원칙을 설명해 주는데 항상 첫 번째는 뭐 하냐면 원칙. 기본적인 기본형을 만드시고 항상 모든 건 기본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가서 두 번째는 변형한다.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응용되는 모든 과정을 항상 기본형을 먼저 만드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거 배웠죠? 그런 기본적인 그래프 개혁만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지수함수 같은 경우 증가나 감소함수 그릴 줄 알죠? 그 정도의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절대값이든 대칭 함수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과정이 절대값이든 대칭 함수는 전부 다 뭐 한다? 기본형을 만들고 변형한다. 뭐 한다? 기본형을 만들고 변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은 짤막하게 길게 안 하고 딱 포인트만 잡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절대값 함수를 만들 때 첫 번째 테마는 하나의 예를 설명해 주면 1번 만약에 y는 fx라는 기본형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y는 fx가 그랬더니 그림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게 y는 fx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어떤 거? 기본적인 x 마이너스 이런 그래프를 그린 거지.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 나오기. 마이너스 1 나오기 있죠? 그러면 현재 여기 상태를까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씌우는데 항상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이다라는 과정이에요. 기본형.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변령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만약 y는 절대값 fx라면 설명해 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절대값을 씌운 대상이 누구야 하면 절대값 안에 전체값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 fx라는 값 즉 무슨 값? y값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y값을 현재 여기가 항상 얘가 기준인 거야. 얘가 기준. 그래서 기본적으로 fx가 양수야 음수야로 갈라지는 거예요. 알겠지? 잘 보셔야 될 것은 만약에 fx가 y값이니까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y가 이쪽은 양수고 이쪽은 음수죠? 그럼 양수되는 그림은 뭐해라? 그냥 냅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그냥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따라가서 그려라. 그럼 여기 있는 현재 이 음수 부분 있죠? 그럼 이 음수 부분은 어떻게 한다? 어? y인데 음수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어떻게 돼? 꺾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얘는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립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원래는 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음수 쪽 y를 꺾어서 위로 올려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알았죠? 그리고 항상 누가 기준이냐면 이 안쪽의 값이 기준이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식을 정리할 때도 얘는 뭐야 하면은 그냥 그대로 기존의 함수 똑같으니까 y는 fx다. 라고 설명해 주면 되겠고 얘는 그것의 볼을 반대로 꺾었으니까 뭐 하면 돼? y는 마이너스 fx다. 설명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함수를 정리하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보통 이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보통 학생들이 이걸 다시 한번 쪼개죠. 쪼개는데 뭘로 쪼개니? x가 0보다 커요 작아요. x가 1보다 커요 작아요.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냐면 철저하게 누가 기준이냐면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알았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더라도 fx가 0보다 작아요. 절대값 안에 전체 값이야. 요거 설명해 주면 요게 바로 절대값 안에 전체 값. 절대값 안에 있는 전체 값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전체 값.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음수면 앞에다 뭘다가 넣어라?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고 만약에 fx가 양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뭐 양수니까 그냥 부분을 플러스를 갖고 오면 되잖아.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다만 0은 어디다 붙여야 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0도 0이고요. 플러스 0도 0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호를 엿대 붙이든 엿대 붙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요 기준서는 지금 보고 있는 여기는 절대값 안에 값을 갖고 설명하는 거지 x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만 살짝 설명해 주면 우리가 보통 이런 설명하잖아.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그러면 학생들이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이게 0되는 값을 찾아라. 맞아요. 0되는 값 찾는 방법은 맞는데 이게 과정이라는 걸 밟고 가야 되는데 너무 건너뛰는 거예요. 너무 건너뛰니까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응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x가 그러면 1보다 커지 않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요걸 정리하게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x 마이너스 1이라는 전체값이 음수일 때와 x 마이너스 1의 전체값이 양수일 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등호는 뭐 둘 다 들어가서 상관없겠고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하나면 플러스면 그냥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요걸 한 줄도 정리하니까 x가 1보다 가까이 이런 표현이 따라오는 거고 여기는 x가 1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표현이 따라오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배워버리니까 나중에 그림을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애들이 아예 판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한다? fx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x가 기준이다 이렇게 공부하고서 들어가버리니까 개념이 와장창으로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응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만 풀다가 이거 풀자 그러면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함수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절대값 안에 전체값의 기준인 거야. 절대값 안에 뭐한다? 전체값이 기준. 그 생각만 잊지 않으시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지금 이 절대값을 씌울 때 fx, 즉 함수값에 씌웠잖아요. 함수값을 씌웠으니까 누가 기준하면 y값이 양수야 음수야 이거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 번에 이 그림 못 그려요. 그러니까 항상 뭐한다? 자기가 좀 익숙치 않네 하면 항상 절대값을 치워버린 기본형을 만드세요. 절대값을 치워버린 뭐한다? 기본형을 먼저 만들자고. 어차피 내가 1차 함수 그릴 줄 알죠? 2차 함수도 그릴 줄 알죠? 근데 뭘 망설여요? 기본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반영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처음부터 막 학생을 보면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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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워낙 빨리 그리니까 머릿속으로 이걸 다 해놓고 남들한테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난 너와 달라 이러면서 딱 왜냐면 친구들끼리 그런 거 잘난 척하는 거 있잖아. 네가 3줄 썼냐? 그럼 나는 1줄밖에 쓰지 않겠어. 딱 이런 애들. 그쵸? 그런 과정인데 그게 제대로 배워서 머릿속에서 이미 걸리고 그 다음에 필터링 거쳐서 손으로 쫙 한 줄만 쓰이는 애들은 괜찮은데 이걸 요상하게 테크닉을 배워버리면요. 아주 죽도 앞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쉬웠을 때 고1 과정은 먹히는데 나중에 고3 과정 가면 와방창 하고 날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진짜 오리지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둬야 한다. 아시겠죠? 이런 과정들입니다.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는 걸 얘가 잊지 말아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두 번째인데요. 만약에 y는 fx는 fx인데 이번에는 절대값이 어머 x에다 씌웠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현재 이 그림에서는 절대값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야. 절대값이 어디에 있어요? x에다 씌웠놨네. 그쵸? x에 씌웠놨네. 그러면 뭐야? 절대값 안에 있는 전체값이 양수야 음수로 갈라지는 거야. 그쵸? 이번에는 뭐야? x값이 양수야 음수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까는 함수값이니까 y 위아래로 봤다면 이번에는 x니까 좌우로 봐야겠네요.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되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번에는 x가 기본적으로 0보 닿거나 큰 거 0보 닿거나 큰 범위면 이쪽 되는 거 아닌가? 이쪽 그림은 그냥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아까는 이만큼만 그랬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까지 싹 그리는 거야. 이번에는 기준이 뭐야? 이쪽의 값이 기준이니까 이쪽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림은 그대로 그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됐죠? 대신에 이제 x가 여기가 음의 부호를 넣어주면 음의 부호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거는 절대값을 반영해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봐 얘를 0 넣어주면 이 값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0 넣어주면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이 값이 나오겠지. 2 넣어주면 이 값 나오지. 3 넣어주면 이 값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 돼? 그러면 아 f-1은 이 값이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f-1은 이거지. 설명도 있죠. 그런데 절대값을 씌워버리면요. 마이너스 딱 넣어주면 뭐가 되니? 절대값 딱 씌우는 순간에 1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어? 나는 분명히 마이너스 1로 넣었는데 f가 느낄 땐 얼마로 인식해요? 1 이렇게 인식해버리는 거야.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의 값을 원래는 여기다 넣었을 때 앞에 있는 fx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0 넣어주면 0 1 넣어주면 1 2 넣어주면 2 3 넣어주면 3 가로나 점차값이 투입하는 그 값을 그대로 인식을 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아 내 배 속에 마이너스 1이 있구나.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아 내 배 속에 마이너스 2가 있구나. 그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값을 딱 씌워버리는 순간에 내가 1을 넣어도 얼마로 돼? 1로 될 것이고 마이너스를 넣어도 얼마가 돼? 1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을 넣어줄 때는 2가 되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야. 3 넣어주면 뭐가 돼?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그려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얼마가 같다? 1일 때 함수값과 똑같다. 2하고 마이너스 2도 어떻다? 똑같다. 3하고 마이너스 3도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그림의 모습이 이쪽에 똑같이 나가겠죠. 다만 0이고 1이고 2고 3이면 0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니까 그림이 퍼져나가는 게 반대쪽으로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해당하는 그림을 반대쪽에도 뭐한다? 따라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y는 f의 절대값 x다. 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값의 위치가 x다 씌워놓은 거야 아니면 y에 씌워놓은 거야 이걸 구분할 수 있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어느 위치야 근데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 그래서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말고 뭐해라? 기본적으로 기본형을 만들고 변형해라. 아시겠죠? 뭐한다? 기본형을 만들고 변형한다. 이 생각만 가지시면 안 틀리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 갔으니까 바로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선생님 선생님 만약에 y는 fx라는 이차함수를 만들었는데 뭐? 이차함수? 예 제 이차함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설명했어요. 그러면 현재 보면 꼭짐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 보자. 자 짧게 한 번 들어가 볼게요. y는 절대값 fx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본형을 만들고 절대값을 반영하면 돼요. 그러면 현재 이 그림의 모습은 왼쪽을 딱 보니까 어디다 절대값 지웠니? y에다 씌웠죠? 그러니까 y에 씌웠으니까 그림 모양이 어때?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은 그대로 그려줄게요. 설명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y가 양수인 건 그대로 그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음수인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부호를 바꿔줘야겠네요. 그러니까 위로 어떻게 한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좋지 않다가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선생님 y는 f의 절대값 x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f의 절대값 x면 아, f의 절대값 x? 아, 그러면 이런 그림도 한 번 그려보자. 그려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니? 기본적으로 양의 방향 이번에는 이제 절대값 씌운 위치가 어딨냐면 x잖아. 그러다 보니까 x가 양의 방향인 것은 그대로 그려주세요. 맞죠? 요번에 x가 양수인 것들은 그냥 그대로 그려주는 거야. 하지만 음수에 해당한 값은 이제 절대 간호화해서 음수가 인식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요쪽에 그렸던 그림을 거꾸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 모양이 마치 이런 식의 모습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리면 이것은 뭐한다? 따라서 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납득이 됩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 식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요번에는 요것도 한 번 정리해보면 결국 요번에는 누가 기준이에요? x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설명해주면 y는 f의 절대값 x야 라고 설명했다면 이 식을 살짝만 좀 침범할게요. 이렇게 하면 갈라지는 거야. 누가 기준이야? x가. 그럼 선생님 x가 음수일 때와 x가 양수일 때로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가 음수일 때는 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f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x가 양수예요.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나오면 돼. 그러니까 무슨 함수야? fx야 라고 설명해주면 되고 등호는 그때 가서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이제 아직은 그림 그리는 과정이 낯서니까 선생님이 조금 흔들려 먼저 정리할 때 어떤 식에 대한 정리 그림을 주면 식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식을 주면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는 그림에 먼저 포커스 맞춰주고 그 다음에 식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추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갔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이 됐다면 이것도 알겠지만 절대값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절대값이란 건 먼저 억지로 막 쑤셔서 먼저 정리해야지 하지 말고요. 구간을 쪼개서 푸는 것도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 이거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림은 이걸로 그리는 게 아니고 기본형을 갖고서 변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은 뭐 하는 거야? 따라오는 거라고. 그러면 그림은 그림대로 그리고 식은 식대로 정리한 다음에 아, 이 식이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라고 비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해서 한번 CF로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설명해 봤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절대값이 있잖아. 근데 절대값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됐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절대값 씌우는데 방법은 두 가지. 전체 다 씌울 거야. X에만 씌울 거야. 이랬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 건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는 이제 기본형을 먼저 만들어보죠. 자,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의 그림이 어떻게 나온다?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여주는 거야. 결국 Y는 로그 2의 X는 그래프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얘 이름은 바로 뭐다? Y는 로그 2의 X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됐죠? 근데 첫 번째로 선생님 근데 아 이건 알겠고 저는요 그냥 이게 뭐냐 이게 궁금해했어요. 이게 궁금해했어요. 이게 궁금해했어요. 나 이 그림 그려달라고 했지 누가 로그 2의 X 못 그린 사람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그리면 되겠네. 이게 난 문제라고요. 지수로 가면서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있죠? 그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이거잖아요. 이 그림 못 그리면 끝인 거야. 어떻게 그려? 아 이거요?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먼저 뭐 한다? 기본형을 그리세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뭐에다 씌웠어요? 전체 값 씌웠죠? X에 씌운 게 아니고 로그 2의 X는 전체에다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Y값이 되는 거야. X에다만 씌워야지만 정역이 되는 거고 그 옆에 다른 수식어들이 막 붙어있으면 이건 전체적인 Y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 로그 2의 X네? 예. 그러면 Y값이 양수면 넵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넵도예요. 이거 넵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Y값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라? 꺾어서 올려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림 모양 어땠다?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설명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 지워준다.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여기는 1이 거고 그럼 여기는 이름이 뭐야? 하면은 기존에 원래 여기는 Y는 로그 2의 X였던 그래프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 부호를 어땠어요? Y값 부호를. 바꿨죠? 그러니까 앞에서 뭘 씌우면 돼? 마이너스 써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요? 여기는 기본적인 원래 그래프의 모양을 따라오면 되지요.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림 그리는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순서와 원칙만 지켜주면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절대값 암수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게 선생님 그럼 하나만 더 만약에 근데 가끔가다 어떤 심한 문제집 같은데 두려워 보거나 옛날에 보면은 문제 중에 어떤 건 이렇게 된 그림도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설명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돼? 일단은 현재 기본형을 먼저 만드세요. 기본형을 뭐 한다? 만든다. 그쵸? 예. 그런데 현재 보면은 우리가 로그의 정의는 뭐야? 위에 있는 진수가 0보다 커야 되죠. 만약에 로그 2의 x다 그러면 얘가 0보다 이거 이것이 0보다 크니까 x가 양수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값 x는 다르죠. 절대값 자체가 양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0만 아니면 돼. 어차피 내가 3을 넣으면 3이겠지만 마이너스 3을 넣어도 얼마로 인식해? 3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지. 맞죠? 그럼 x가 양수일 때 그리는 그림이 그랬죠? 그럼 x가 음수를 넣어도 상관없어? 없어? 네. 내가 마이너스 10을 넣어야지. 마이너스 10을 넣어봤지. 로그가 인식할 때는 어머 10 넣었네.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그림의 모습이 이쪽에 나온다는 얘기지. 다만 x는 기본이 0을 기점으로 여기가 1, 2, 3, 4, 5면 거꾸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부분만 제외하고 숫자만 보면 이게 대칭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습이 반대쪽에 그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쪽에 반대쪽에 그림을 그려준다면 여기에 그림이 바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의 그래프를 그대로 따왔다면 이것은 y는 로그 2의 x다라고 설명하시면 된 거고 여기는 단지 x의 부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뭐한다? 이것은 y는 로그 2의 뭐한다? 마이너스 x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뭘 설명했냐면 절대감 설명했어요. 더 추가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어요. 알았습니까? 내용 다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았습니까? 대신에 이것은 이제 살짝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렇게 화면 자체에서 칠판에 판서로 쭉 그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 잠깐 우리 칠판 정리를 먼저 좀 하고 판서로 판서 말고 화면에 빔을 한번 쏴가지고 실제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그 그림의 모양만 좀 따가지고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고 잠깐 화면 싹 걷어내고 다시 한번 화면에 빔을 좀 한번 쏴가지고 화면상에서 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실제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함수극한 문제 미통기나 수트의 모든 과정에 있는 저 그 함수극한 문제를 봤는데 현재 2009년도 6월달 평가원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재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정리된 함수 y는 fx의 그림과 다음 그림과 같다 이러면서 그림이 나왔어요. 그쵸? 이게 뭐냐면 fx예요. y는 fx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두 함수 gx, hx가 이렇대요. 어머 gx가 뭐야? gx가 뭐야? 했더니만 2분의 fx 더하기 뭐가 된다? 절대값 fx라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hx는 뭐야? 했더니 hx는 2분의 fx 마이너스 절대값 fx다라고 설명이 된 거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서 그러면 실제 주는 그래프를 뭘 줬어요? 나한테 fx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풀리는 거야. 자, 옳은 것을 현재 보기에서 있는데 골라라 했죠. 점수 몇 점짜리야? 4점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그림만 그리면 끝나. 그런데 여기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불연속 함수잖아. 그러니까 식을 아예 안 줘. 그래서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식이 중심이 아니고 이건 철저한 정의에 따라서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로그, 2, x 이런 거는 아, 또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식도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한 거라면 아예 식 자체를 그냥 드러내버린 거라고. 그리고 이 그림 줄 테니까 이거 풀어. 그럼 결론은 뭐야? 그림 그려야 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데 문제를 딱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 존재하니? 그 다음에 h합성 gx가 폐구간에서 연속이니? g합성 hx가 g합성 h0과 같니? 이거는 이제 어차피 함수 극한에서 연속성 관련된 문제니까 그건 우리가 기본적인 미통기나 수학 2에서 읽혀서 배우도록 하시고요. 지금의 모커스는 뭐냐면 결국 gx, hx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gx, hx를 준비해와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설명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gx와 hx를 그리는 것까지만 해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이 문제 다 풀어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 자체의 특징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고 이걸 가지고서 이거를 풀어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fx를 갔는데 이걸 어떻게 그릴까? 그러면 보니까 어머, 근데 절대값이 어디 있어요? fx 통체에 있고 fx 통체로 있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gx가 뭘까라고 할 때가 구간이 갈라지는 거야. 자, 첫 번째 fx가 뭐일 때 기본적으로 음수일 대로 쪼개주세요. fx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아, 음수면 얘가 뭐다고 나오지? 마이너스 fx죠? 그러니까 얘랑 합치면 얼마 돼? 0 그러니까 얘는 0인 거야. 됐습니까? 선생님, fx가 양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설명했어요. 양수면 그냥 fx야. 합쳐주면 얼마? 2fx 약분하면 fx.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선생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로 나눴니? 라고 묻는 거야. 뭘 기준으로 잡았니? x였니? 아니면 절대값 안에 전체값이었니? 절대값 안에 전체값을 기준으로 나눈다. 이거지. 그리고 0이라는 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거기다가 둘 쪽에 하나만 둘 다 넣어도 되고 한쪽만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럼 등호는 왜 위에만 들어가고 밑에 안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자기 마음인 거야. 어차피 0이라는 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니까 둘 다 하고 되고 한쪽만 넣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둘 다 빼는 건 안 된다. 알았죠? 그러면 이거 한번 그려보자. 현재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고요. 현재 구간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1하고 2가 나왔죠. 그럼 이 그림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거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야 한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fx가 음수인 것은 그 y값이 음수인 애들이죠. 얘네들은 전부 다 뭘 만들겠다는 얘기야? 0 만들어주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뭐야? 0도 0이고 음수도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만 제외하면 싹 다 뭐 나오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 그림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되는구나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0일 때 함수값 1인만 fx가 양수인 이것만 그냥 냅두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이름이 바로 y는 gx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알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화장창. 특히 이과 애들도 제대로 못 배워서 못 푸는 친구도 많고요. 물론 문과 쪽 수학 A형 준비하는 우리 문과 학생들은 거의 뭐 수학 깨져 나간다. 수학 좀 점수가 최고 점수가 아니다. 학생들은 거의 다 이런 문제 나오면 못 풀더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번에 올해부터 수학 A형, B형 나누잖아. 교과서 수학 A형은 교과서 중심을 내겠다 했는데 난 아무리 봐도 6월달 평가원 보면 교과서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교과서가 있지만 교과서에 그런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기존 체계가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농도가 더 찌너진 것 찢어진 것 같다. 말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나물의 금압이라고 뭐 업치나 어차피 모든 건 개념은 똑같이 나오니까 교과서 충실하게 공부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그냥 뭘까 허명이다 생각하면 돼. 이름만 그냥 이름만 던져줄 뿐이고 사실은 의미가 없다. 알았죠? 의미가 없는 과정에 목숨 걸지 말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테마들은 어차피 평가원 문제는 평가원 수능은 철저하게 평가하는 문제들만 가지고 출제한다. 기존 기출문제를 많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쪼개보면은 FX가 뭐일 때 0보다 크다 작을 때 0보다 크다 클 때 쪼개줄 수 있겠죠? 자 그려봐 했는데 이때는 얘가 FX가 뭐 나와? 이제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근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뭐가 돼?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돼? 2FX겠네? 약분하면 뭐가 된다? F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선생님이 FX가 양수면 어떻게 해요? FX입니다가 되겠지. 그럼 FX가 FX 빼면 얼마 돼? 0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쫙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하고 2가 나왔는데 아까 살펴봤듯이 만약에 음수인 부분에 해당하는 그림들은 어떻게 해라? 그냥 그대로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보고 아 음수나 0되는 애들은 그냥 보고서 그대로 따라서 그려야지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림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이런 식의 그림 기존에 했던 FX와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FX가 유일하게 양수했던 게 아까 1이었죠? 야 양수 너는 허락치 않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양수했던 그 1만 다시 내려와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게 바로 Y는 HX 바로 이렇게 푸는 게 절대값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빠르게 되면 될수록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학생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 아 1번 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2번 X로 나누는 거 아니야? 이 잘못된 두 가지 오류예요. 알겠습니까? 식을 갖고 문제를 푼다거나 식을 가지고서 문제 푼다? 아니면 2번 구간에 대한 난임은 뭘로 결정한다? X로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깨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항상 강좌가 있어요. 선생님이 고등수학 상하 수능을 위한 고등수학 상하 때부터 미통기 아니면 수투 매번 강의할 때마다 설명해 주는데 고등수학 상하가 다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미통기 때나 수투 보면 선생님들이 뭐예요? RG RG 이러면서 그러면 애들 또 배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선생님들은 바로 넘어가잖아. 다 배웠던 거지. 알지? 그치? 그치? 다음 자, 애들 답변할 시간을 주질 않아. 그럼 또 애들한테 몰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죠. 자, 모르는 상품 들어봐. 그럼 아무도 안 들어. 아는구나? 그럼 넘어가는 거지. 사실은 전멸. 결국에는 한두 명 알까? 나머지 애들은 모르는데 서로 눈치에만 보는 거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책임하게는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쌓여버리면 이렇게 큰 수능이라는 큰 축제죠. 우리 학생들 여태까지 공부 준비했던 그냥 포템 빵 터트리면서 대학으로 이제 활기차에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아주 그게 꽃밭이 깔린 거냐? 아니면 진짜 압정 깔아 드리오리다. 이렇게 될 거냐?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급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어 단어를 생각해봐. 하루에 한 단어씩만 외워라. 100일 동안. 이러면 정말 부담 안 쓸 거야. 그런데 갑자기 하루 만에 100개 다 외워라 하니까 외울 수는 있을지언정 너무 벅차는 거지. 외우는 즉시 즉시 보여요. 또 까먹잖아. 하루에 한 단어 기억하면 까먹어 안 까먹어? 안 까먹죠. 오늘 하나 배웠어. 놀고 다음 날 또 하나 외우고 앞에 거 두 개 해주고 아싸 누적 복습 하고 돌면 사실은 그게 많은 양이 아닌데 충분히 소화하고 다른 걸 배우고 밥도 마찬가지야. 먹고 소화하고 또 먹고 소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탈 없는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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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과. 그런데 공부라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면 모든 학생들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야 어때 너? 야 너 수포자 너 어때? 이러면 아 나도 잘 못했지만 배우고 나니까 할만 하더라고 할만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예전에부터 준비를 하면 천천히 온 거잖아. 그런데 그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아 나 지금부터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네가 100일 걸렸어? 좋아 나는 10일 만에 끝내겠어. 이렇게 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네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우리가 하나 비유하면 이런 거다. 공부라는 게 그 마치 그 밥 먹는과 똑같은 거예요. 니네 뷔페 가서 밥 먹죠? 배가 빵빵하죠? 그런데 아쉽죠? 그리고 나온단 말이야. 왜냐하면 배가 이미 꽉 찼거든. 잘 생각해보면 많이 먹잖아 평양시보다. 하지만 화장실 안 간다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위에가 계속 차는 거지. 그런데 나와서 도저히 어우 이거 뭐 땡땡해 이거 돌덩어리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집에 갔다가 보면 또 너무 아쉬운 거야. 화장실 가서 나중에 볼일 다 보잖아. 그러면 텅 비죠. 아까 못 먹었던 것들이 기억나는 거야 아마. 그치? 그런데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자기가 소화하면서 꾸준하게 천천히 먹어도 되는데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막 우격단에 집어넣으니까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은 생기지만 네 몸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알았습니까? 그럼 밥이라는 건 우리가 공부하면 이런 지식이 되는 거고요. 이 위 있죠. 배. 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뇌가 되는 거예요. 그쵸? 소화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들어오고 소화하고 요괴화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가 한 번에 열 개 백 개 천 개 배운다고 해도 어차피 머릿속에 소화가 안 되면 튕겨나가는 거야. 밥도 여기까지 꽉 찼어. 더 먹죠. 그럼 뭐합니까? 토하잖아요. 공부라는 것도 그래요. 욕심을 낸다고 해서 네가 의욕이 불탄다 해서 공부가 잘 될 수는 없어요. 알았습니까? 공부라는 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열심히는 과욕이에요. 알았습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지금 절대값 함수를 하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값 함수 자체도 그렇단 말이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배우니까 쉽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아니지. 이게 쉽게 설명한 건 선생님이 어저께 밤 늦게까지 준비를 한 거거든요. 지금 말하는 이 비유들도 미리 다 챙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들을 때 어렵게 설명해 줄까요? 쉽게 설명해 줄까요? 쉽게 설명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네가 이해할 때면 어 나도 할 수 있겠다. 맞아요. 네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거라고. 자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는 선생님이 보여준 거고 네가 눈으로 보고 뭘 돌린 거라고. 반드시 보여야 돼. 연습장에 쓰고 자기가 직접 설명을 해봐야 한다고. 이해한다는 것은 선생님 능력이고요. 그걸 소화하는 건 학생들 능력이에요.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건 선생님 역할이지만 그걸 먹어서 소화시키는 건 학생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소화가 되면 몇 개씩 강의를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데 그냥 우격다짐하면 튕겨나가는 거야. 그러면 소화라는 건 뭐다? 절대 감수를 오늘 다 배웠다. 이제 대체 감수 배우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 해야 돼? 네가 염증에 쓰면서 선생님처럼 설명을 막 해야 돼요. 안 까먹기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오늘 세 번 아침, 저녁으로 약처럼 계속 확인해봐야 돼. 왜냐하면 인간은 까먹거든요. 내일도 한번 확인해봐야 돼. 3일째도 해봐야 돼. 4일째도 해봐야 돼. 그런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돼. 그러면 안 까먹어요.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라고 해서 몸에 완벽하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건 네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익히면 배우면 바로 되죠. 되는 게 아니고 배운 다음에 최소한 보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해설 강의 같은 거 딱 보면 아, 이게 뭐냐 봤던 것 같은데 안 풀리네? 아, 모르겠다 했는데 틀렸잖아. 근데 선생님 해설 강의를 딱 보면 어때요? 맞아, 저거 저거 쉽잖아. 저거 배웠던 거잖아. 많이 생각 들잖아. 근데 다, 1번 30번까지 다 그래. 그게 뭐냐면 다 배웠던 거야. 근데 네가 연습생에 써보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안 한 거지. 즉,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거라고. 봤어. 하지만 그걸 소화를 못하는 거라고. 왜 소화 못해?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루에 막 자, 오늘은 수학 100페이지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쫙 오늘 문제 많지 않아요. 한 오늘 250문제만 풀게요. 쫙 이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기껏해봤자 설명하고 문제 풀어주면 한 7, 8문제 많으면 7, 8개 아니면 4, 5문제밖에 못 풀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설명도 해주고 문제도 푸는데 그거 하나 복습을 안 하는 거야. 그 복습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야?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면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네가 과욕을 부린다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지금 현실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내지 마. 그러면 오히려 더 오버하니까 탈난다고. 중간에 더 빨리 이탈해버려요. 알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내가 불꽃같은 열정을 불태웠지만 그에 따른 성과가 따라와야 기분이 팍 올라오는데 그게 아니고 뭐야? 욕심을 냈는데 욕심만큼이 안 되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으로는 박탈감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역시 난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죠. 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네 뇌에 꽉 차있단 말이에요. 배처럼. 소화시킬 시간을 좀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한 번에 열정적으로 하루에 몇 페이지 보겠다. 하루에 몇 마분 짓겠다. 몇 갱씩 강의 보겠다. 이게 아니고 소화를 시키면서 보자고. 그러니까 먹고 그다음에 싸고 먹고 싸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통 맛있게 밥 한 그릇 먹잖아. 항상 보통. 그 정도 딱 먹는 거야. 그러면 배막에 포만감이 오거든. 그리고 움직이는 거고. 그럼 화장실 가서 마무리하고. 점식도 먹고 움직이고 싸고. 이건 뭐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리야. 그러니까 그게 지저분한 건 아니거든. 안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그게 이상한 거지. 아마 김태희도 할 걸. 다 해. 다. 이병헌이든 장동건이든 정우성이든 다 해. 안 하면 인간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게 먹는 것과 똑같아. 일정량을 먹으라고. 과욕을 해도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식을 하는 거잖아. 공부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식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소화할 시간을 주고 다음 걸 먹으라고.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보이는 사물이기 때문에 이건 보이는 사물이니까 먹으면 몸의 반응이 바로 오잖아.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 유형이 아니고 무형적인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왔는지 적게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강의를 한 번에 몰아서 봐. 선생님이 너라면 이 절대값 함수하고 대칭 함수도 마찬가지. 한 예로 하면 절대값 함수 몰랐잖아. 학교였잖아. 이해 갔잖아. 그러면 이거 끝난다고 대칭 함수까지 봤지. 그리고 한 번 더 보는 거야. 한 번은 스트레이트로 쭉 가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해야겠어요? 절대값 함수까지 다시 한 번 보는 거야. 배속을 한 1점이나 1점으로 돌려가지고. 그리고 절대값 함수에서 한 번 스탑 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네가 절대값 함수를 직접 그리면서 설명을 해보는 거야. 내가 정말 알고 하는 건가? 모르고 하는 건가? 선생님이 지금 절대값 함수하고 대칭 함수 사이에 몰랐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정신교육을 한 번 하는 거야. 나중에 이거는 두 번 안 봐도 되겠죠?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칭 함수 넘어가서 후반을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이 얘기하냐면 처음 시작할 때도 너무 지루해질 수 있고 끝나고 나면 안 볼 수도 있어서 가운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다? 기본적으로 모든 건 배우고 복습하고 익히고 다음 걸 들어가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배우고 복습하고 바로 다음 걸 들어가라고. 복습이 안 되면 다음 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복습이라는 게 내가 지금 확실하게 빨리 할 수 있겠다 생각해 들 때는 언제일까? 바로 배우자마자 바로 그 느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느낌 아니까. 그 느낌 알 때 바로 써봐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이 뭐가 돼?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 말이 귓가에 맴불고 선생님이 보였던 이 화면들이 이 현재 그림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써봐야 그게 효과적인 거지. 그렇죠? 다 끝나고 나서 다 까먹은 다음에 다시 써보려면 써지나? 그건 단지 추억만 남을 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억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루만 지나도 전날에 있던 모든 입사시간의 기억을 다 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하나만 기억나죠. 맞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 지 몇 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거의 한 70% 이상 다 기억날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것도 하루가 지나면 결국에는 절대값 하면서 배웠지 그때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꺾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추억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복습하는 건 늦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아플 때 바로 병원 가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몸이 아파. 아 하루 지났어. 좀 괜찮아졌네. 병원 가야지. 그럼 늦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플 때 바로바로 반응이 와야 한다고. 아플 때 가려고 병원에 있는 거 아니겠어? 주사 맞고 그래야 진정이 되는 거지. 그렇죠? 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참고. 그러면 나중에 병이 더 커지거나 자연치료가 된다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대신에 고통의 시간이 더 길 뿐이에요. 그러면 공부라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빨리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하려면 배우자마자 기억에 남을 때 복습을 해야 한다. 알았습니까? 그 과정을 절대로 잊지 말아주십시오. 앞으로 이제 수능이 100일 남았잖아요. 100일 남았잖아. 근데 100일 남았다. 80 며칠 남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 마음이 급하다가 아니고 어차피 오늘은 어제와 같은 또 하나의 하루일 뿐이에요. 내일 아침에 또 해가 뜨겠죠? 그냥 하루일 뿐이에요. 남은 시간이 100일이다. 80이다. 이거에 대한 어떤 긴 시간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사람이 마음만 급해져요. 오늘 현재 아침이에요. 어제도 아침이었고요. 지금도 아침이에요. 눈 뜨면 내일 아침도 똑같은 아침이에요. 그러면 내 하루만 열심히 산다고 하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겠다 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100일 동안 뭐 하지 하면 사람이 급해져요. D-80, 30, 10 뭐가 달라지죠? 마음만 급해져요. 마음만 급해져요. D-100이니까 어떻게 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거는 선생님 다 맡겨버리세요. 선생님들 보면 파이널 강의 있잖아. 메가스터디 가면은 국어나 영어나 수학 사과탐 선생님 다 파이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아 그러면 일단 선생님들한테 맡기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치? 내가 뭘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할 거야?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선생님한테 맡기자. 선생님한테 그냥 맡기고 나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전부 다 프로예요. 그러니까 네가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딱 시험에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준 선생님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만큼 지금 절대감사 다 이게 갔죠? 이 정도 강의를 모든 구경수나 사과탐 선생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뭘 하겠다고 설레발치지 말고 선생님을 믿고 맡기시고 너는 단지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만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100일 동안 나 어떻게 하자? 어떻게 욕심을 내자? 다 필요 없어요. 안 지킬 거잖아요. 지금만 다음 날 되면 앙 이렇게 되는 거.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잊어. 그냥 딱 하나. 그냥 오늘 하루만 산다. 뭐 한다? 오늘 하루만 산다. 그 생각만 갖고 사세요. 100일 동안 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돼요. 선생님들이 하라는 것만 믿고서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 따라가면서 그것도 파이널 강의라든지 선생님 마지막 정리 강의를 잘 챙겨 들으세요. 그러면서 선생님들 가장 핵심된 강의 있잖아. 그걸 잘 챙겨 들으면 돼요. 그러면서 어머? 중간중간에 내가 부족한 게 있다. 그때 그 선생님의 베이직 강의라든지 그렇죠? 그런 걸 이용해서 조금씩 첨가하면서 천 크시고 뽑아보면서 강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앞으로 네가 수능 날까지 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뭐 한다? 새로운 책 보지 말 것. 어차피 문제라는 게 3 더하기 2는 얼마? 5! 자 오늘은 공부한다. 3 빼기가 뭐지? 안 배웠는데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호 하나 곱하기 하나 바뀌는 거지 전체 큰 바 큰 의미 바뀌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책을 본다 해서 실력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런 모든 문제를 케어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가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부터 네가 한 건 가장 익숙한 걸 반복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약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재확인은 누구한테? 내가 현재 믿고서 따르는 그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또 사탕 같은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전체 과정을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 강의를 보다 보면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런 모르는 것들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만 복습하는 건 되게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습하게 되면 자기가 아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절대 영원히 모르는 거야. 그런데 시험에는 네가 아는 게 절반 모르는 게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것도 알아야겠죠. 모르는 게 뭔지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강의를 통해서 파이널 정리를 해라. 그리고 파이널이니까 얼마나 스피드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게 선생님이 뒤에서 똥치며 간단 말이야. 뛰어가 이러면서. 그러면 걸을 수 있는 거 뛰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건 확실하게 다지고 모르는 건 배우면서 그렇게 파이널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을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마지막 대칭함수 가볍게 설명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대칭함수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대칭함수도 마찬가지로 기본형 만들고 그 다음에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대칭함수는 딱 한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대칭함수는 비유하면요. 무조건 거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 미러라고 하죠. 거울 그러면 거울의 특성이 뭘까? 라고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거울이라는 건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사물이 이렇게 한 명이 서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면 여기 거울의 기본적인 초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반대쪽에 떨어진 거리 같은 곳에 또 누가 있어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괴물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아 틀려? 맞아요.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거울 본단 말이에요. 거울은 나 싫어하겠지만 난 좋아해요. 막 하아 헤면서 선생님 아침에 면도도 좀 하고 머리도 감고 괜히 한번 잘 깎았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빨이 못 꼈나고 으이이이 하면서 앞으로 들을 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울에 다가왔으면 거울에 비친 내 얼굴도 어때요? 같이 다가서고 같이 멀어지고 같이 다가서고 같이 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원리예요. 그러면 대칭함수라는 건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야? 그림이 중요했던 거야. 근데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식을 외우려고 그래요. 모든 건 식을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대칭함수라는 게 뭐냐? 한 번씩 한 번씩 그려보면서 바로바로 설명을 이어나가 볼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선생님 X축 대칭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X축 대칭이 뭐냐? 일단 점으로 먼저 보여줄게. 점으로 야, 여기에 한때 X, Y가 있댄다. 이겠죠? 그런데 거울이란 말이야. 거울이 누구? 했더니만 거울이요? X축인데요. 이게 거울인데요.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의 반대쪽에 상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 X축이라는 게 특징이 뭐야? Y가 0이란 말이야. Y가 0. X축이라는 게 Y가 0. 그러니까 현재 보다시피 네가 그림을 그리면 보이지만 이 점이 반대쪽의 상이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X다시 Y다시인 거야.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바뀌었나요? 네 눈에 바뀌었나요? 라고 묻잖아요. 바뀌어, 안 바뀌어? Y값은 정답. 바뀌었죠? 그러니까 X는 여기는 X 여기는 마이너스 Y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머, 어렵지 않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 Y는 로그 2의 X가 있습니다. Y는 로그 2의 X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얘를 우리가 X축 대칭 해주세요. 설명하겠죠? 네. 그럼 X축 대칭을 해준다는 것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거울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꺾으면 되겠죠? 꺾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 나오겠나요? 네.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뭐가 바뀐 거야? Y값의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Y값의 부호가. 그럼 Y는 뭐 쓰면 돼? 로그 2의 X. 앞에다가 뭘 취해주면 돼? 마이너스. 그럼 끝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것이 기본형인 거야. 그 다음에 장난질 치는 건 이게 이제 끝이거든. 제칭 함수는. 근데 여기서 이제 로그가 토스를 받는 거야. 패스를 받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껏 한번 저질러 볼까? 하면서 펼쳐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를 분모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진수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밑에다 줘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그래프의 식이 또 완성되는 거고요. 얘를 줘버리면 얼마 나오겠어요? Y는 로그 2의 X분의 1 이런 설명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펼쳐나가는 건 누구 몫이야? 지수로그의 연상 과정이 맞추는 거고. 사실은 여기서 이 그림까지의 과정이 바로 대칭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칭 함수가 어렵니? 아니요. 항상 기본형 만들고 변형. 기본형 만들고 뭐한다? 변형. 이런 식의 과정을 밟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볼까요?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어떡할 거야? 라고 설명했죠? 네. 자, 그럼 Y축 대칭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이번에는 저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가 X, Y구나. 예. 그러면 Y축 대칭이면 이게 Y축이니? 여기 설명돼 있죠? 네. 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돼? 역상 만들면 되겠네? 네. 아,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반대쪽의 역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X, Y인데 뭐가 안 바뀌었어? X가 밖에 안 바뀌어? 현재 여기가 플라스 3이면, 여기는 얼마야? Y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3. X가 부호가 바뀌었죠? 네. 하지만 Y값은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X다시 Y다시인데, X값은 부호가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그냥 Y더라. 설명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Y값은 변화가 안 생겼는데, 뭐가 X값의 부호만 반대구나.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있는 log2X를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log2X라는 것은 그림이 어떻게 돼? 했더니, 맨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한번 그립시다. 저예요. Y는 log2X. X. 아, 그래? 그러면 너 Y축에 대한 대칭 좀 한번 만들어봐라. 오케이. 자, 그림의 완성은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방금 전에 봤던 뭐가 어때요? 절대값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3 넣었던 건 여기서 얼마돼? 마이너스 3. 5 넣어주면 마이너스 5. Y값은 똑같은데 X값에 부호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Y값은 똑같으니까, 식도 Y는 log2에 하면서 기본 틀은 똑같은 거야. 다만 X에 부호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뭘 치워주면 돼? 마이너스 X. 그러면 끝나는 거지. 이해 갔어요?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럼 마지막이에요. 선생님,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원점 대칭.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기본형 만들고 변형. 기본형 만들고 변형. 이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야. 남들보다 내가 기껏 시간 오래 걸려봤자 1, 2초 차이야. 1, 2초. 1, 2초는요. 네가 마킹 한 번 찍어 말아. 이 차 정도 차이 안 난다고. 그런데 내가 불확실한 거에 투자하고 안 해도 되는 걸 억지로 외워가지고 헷갈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본형 변형. 기본형 변형. 이게 더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어떨 때 절대값 대칭함수. 알았습니까? 선생님, 원점 대칭이에요. 아, 원점 대칭이야. 이번에는 거울이 이놈이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x, y가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원점 대칭이니까 이것이 거울이니까 반대쪽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라고 설명했어요. 플러스 x죠.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x죠. 플러스 y는 마이너스 y. 그럼 x다시 y다시가 뭐야?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아요. x값의 부호가 바뀌는 건 뭐야? y축 대칭이에요. x값의 부호가 바뀌는 건 뭐야? y축 대칭. y값의 부호가 바뀌는 건 뭐죠? x축 대칭. 맞아요. 그러면 y값의 부호가 바뀌면 x축 대칭이었고 x값의 부호가 바뀐 건 y축 대칭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x값이 바뀌는 게 x축 대칭? y값이 바뀌는 게 뭐지? 아, 헷갈리네. 그러면 뭐 하면 돼? 그려 그냥. 그려 딱 찍고 x축 대칭. 딱 그러면 너희 보이잖아. 뭐가 바뀌었는지. 뭔 놈의 생각을 하나?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보고 본 걸 얘기하고 그게 끝이야. 어차피 남들보다 1, 2초 차 밖에 안 나. 만약에 이게 1, 2분씩 또는 3, 4분씩 차이 난다면 당연히 외워야겠지만 1, 2초라면 이걸 반복을 통해서 점점 빨리빨리 그려보란 말이야. 그러면 그 1, 2초로 자체도 더 0에 가까워지고 남들보다 오히려 더 빨리 문제를 소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의 특징이 뭐야? 라고 하면 원점 대칭이란 바로 x축 대칭과 플러스 뭐한다? y축 대칭의 결합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바로 뭐다? 원점 대칭이구나. 그러면 알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요. 이 그림 한 번만 그려주세요. 뭐? 이게 y는 로그 2의 x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원점 대칭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원점 대칭 시켜주세요.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모습은 이렇게 가겠지. 떨어진 거리 같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은 여기서 나오겠지. 그림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됐습니까? 아, 이 그림에 대한 원점 대칭이 이렇게 되는구나. 확실히 알겠죠? 다만 이 식의 이름이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어요? x축 대칭과 y축 대칭의 결합이에요.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1번, 얘가 2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식 자체는. 그럼 y축 대칭 할 때는 뭐가 바뀌었어요? x값 부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x값 부가 바뀌니까 뭐야?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다 설명하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x축 대칭을 영향을 주면 전체 y값 앞에다 뭘 씌워주면 돼? 마이너스를 씌워주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 그래서 막상 학생들한테 이거 풀어봐. 그러면 못 푸는 거예요. 어, 뭐지 저거? 이상하다. 로그 2의 x는 알겠는데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는 뭐냐? 헷갈리죠? 만약에 변형됐으면요. 항상 이게 기본형인 거야. 그러면 로그 2의 x 갖고 어떻게 조물딱, 조물딱, 조물딱 했을 거라고. 기껏 해봤자 뭐야? x축, y축, 원점 중에 있을 거라고.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x축 시켰을 때 모양 y축 시켰을 때 모양 원점 대칭 했을 때 모양 어떤 모양들이 나오는지를 먼저 갖춰주라고.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그림 어렵지 않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상대방의 지수로 넘어가면 이 마이너스를 밑에 줘버리니까 y는 얼마 나온다?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알았습니까? 이걸 위에 줘버리니까 y는 얼마 나온다? 로그 2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는 것뿐이라고. 그러면 이런 거 주면 저 어떻게 하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최적화 정리를 하고 그리시면 된다고. 얘를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야. 알았죠? 얘를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 한다? 최적화 정리를 통해서 최적화 정리를 통해서 식을 왼쪽 방향으로 온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근데 이 그림이 안 그려지면 항상 기본적인 미스가 2잖아? 로그 2의 x를 그림으로 그리고 x축 대칭 한 번 시켜보고 y축 대칭 한 번 시켜보고 원점 대칭 한 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그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단순한 거예요. 이런 그림의 원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먹으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지금 막 뭐냐면 절대값이나 우리가 대칭함수 봤죠? 특히 로그함수 같은 경우 대칭함수 시키면 그림의 내용은 쉬운데 비해서 시계 정리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막상 볼 때는 에이 쉽네 뭐 이렇게 하지만 막상 시험에 갈 때는 처음부터 너한테 x축 대칭 하세요 y축 대칭 하세요 설명 안 해줘요. 등장하자마자 그냥 이 그림 그리세요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는 어머 변형됐구나.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대칭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부호를 왔다 갔다 마이너스 취해 안 취해 이런 거 하는 건요. 철저하게 누구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대칭함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다고요. 우리가 옛날 보면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초등학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거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민방위 훈련 아시죠. 한참 공부하고 초등학교 때 공부하고 막 그러면 엥 울리면 애들이 어머나 논다 이러면서 그 밑에서 숨죠 이렇게.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선생님 때문에 진짜 많이 했거든. 그러면 선생님은 치사하게 혼자 의자에 앉아있죠. 책상에서 자기 볼리부죠. 애들만 전부다 바닥에 앉아서 친구께 짝꿍하고 막 놀고 있잖아. 근데 뭐하냐면 자 지금부터 탈출하는 연습을 합시다. 만약에 이 건물에 불이 났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1층이 탈출하고 2층 나가고 3층 나가잖아. 이를 위해서 그 순서대로 나가요. 그러면 초등학교 나 유치원 애들은 그 순서들을 정말 지켜준다고. 그치? 그 조그만 발과 조그만 손을 갖고도 애들 손잡고서 나가자 짝꿍 그러면서 막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순서를 지키면 어떻죠? 가장 빠른 시간에 한 명의 사상대도 없이 안전하게 다 탈출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매뉴얼이거든요. 누구나 살고 싶지만 맨 처음에 침착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나가면 사고 안 나고 우리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쵸? 그런데 막상 실제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매뉴얼 다 까먹는 거야. 알고는 있지만 지키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막 불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뛰어 내려가죠. 우당탕탕탕 하면 사실은 불나서 화상 입어서 죽는 사람보다요. 깔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너 머리 참 밟기 좋구나 하면서 밟고 올라가는 거지만 그러다가 넘어지고 계단 넘어왔는데 뒷사람들 밟고 지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는 어떤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갑자기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서로 살겠다고 서로 밀치고 엘리즈 타면 내려라 하고 자기 타려고 그러고 그쵸? 욕심을 내다보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변형된 복잡한 함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묻잖아요. 그때 메뉴얼을 알려준 거예요. 절대값이나 대칭함수를 할 때는요. 내가 한 번에 그릴 수 있다. 충분한 훈련이 돼서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면 그게 대박인 거예요. 만약에 안 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침착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기본형 변형 기본형 변형 이 순서만 지키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그림 어떻게 그리지? 이게 아니고 아, 막혔다. 자, 원칙 기본형 쓱 X축 쓱 Y축 쓱 원점 쓱 각각을 변형해놓으면 Y값이 바뀌었는지 X값이 바뀌었는지 알죠? 그 때문에 마킹 한번 해보세요. 표기를 그럼 무조건 권리 있죠. 내 안에 뭐 있다? 너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기껏 해봤자 경우에서 세 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먹기 때 욕심내니까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모든 건 순서다. 절대각과 대칭하면서 원칙 반드시 뭐한다? 기본형 변형 기본형 변형 알았습니까? 그거만 지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문제 줄 때는 이렇게 안 줄 거예요.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식을 최적화 정리를 하고 나서 저것의 모양을 갖춰준 후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함수 특강에서 두 번째 간단하게 우리가 뭐 했냐면 절대값 함수하고 대칭 함수했어요. 절대값 대칭 함수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렸는데 가운데 정신교육을 좀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학생들 중에 과욕불인 학생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포인트 있어요. 네가 욕심낸다고 해서 세상 안 바뀝니다. 점수도 안 바뀔 겁니다. 다만 네가 최고로 빨리 가는 방법은요. 자 선생님이 옛날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 출발 지점에서 꼬링 지점까지 제일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때 선생님이 그래요.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것이다. 그렇죠? 서두른다고 해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가면요. 너의 서두른 열심히 하는 것은 어차피 점수에 환산이 안 돼요. 똑바로 가야 됩니다.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을 믿으시고요. 그 선생님들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아서 차분히 하나하나 정리하시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종 점검 강좌 있겠죠. 현재 절대파이널이 있는데 그런 강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잘하는 게 뭐고 단점이 뭐고 단점을 어떻게 해서 빨리 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배우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남은 시간까지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서 그대로 진행한다. 알았습니까? 그것이 네 점수를 올리는 최고 좋은 방법이지 자신이 혼자 커리를 잡다든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겠다든지 그런 걸 어차피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시간조차도 공부에 투자하십시오. 욕심내지 말고요. 열심히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한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하루의 정량을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이지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80몇일 남았다가 아니고 그냥 나에게는 그냥 오늘 하루만 산다. 오늘과 내일의 하루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단지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수능날이 가까워지는 것 뿐이에요. 오히려 전체 남은 기간이 얼마지 생각하면 마음만 급하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에만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인생을 앞으로 86일 동안만 사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로 그 좋은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은 마지막 나중에 절대 파이널이나 그쵸? 절대 파이널 시간에 여러분들 기다릴 거니까 그 전까지 혹시라도 절대 완성이나 절대 유역, 절대 개념 강의를 듣고 계셨던 분이면 그거 잘 듣다가 파이널 시간에 한번 우리 포텐 한번 제대로 터뜨려줍시다. 그랬죠? 가장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 점수를 가장 핫하게 올려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믿고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우리는 해설강의 때 이제 9월달 평가원 해설강의와 수능 해설강의 때 여러분들 협의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본 강좌 파이널 강의 많이 준비할 테니까 그런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